서울의 인구가 지난 6년간 37만 명이 줄었습니다. 탈서울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주거, 교육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경기 동북부의 인구 증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07년 8만 8,780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1만 6,698명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2,800명가량 인구가 늘어 10년 만에 30.99%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친환경 정책과 전원주택 열풍,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인구 증가를 위해 군 조직 중 인구와 일자리, 기업 유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사무 공간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말과 비교했을 때 시의 인구는 11만 3,286명에서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11만 5,209명으로 42개월 동안 1,923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연평균 55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주시 12개 읍면동 중에서 지난 5년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점동면과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등 5곳 뿐입니다. 출산 병원이 없고 교육이나 보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원주택에 거주하려는 전입 인구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개발 등으로 전체 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견인할 호재가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 교통망 개선과 기업 유치, 명문학교 육성 등을 통한 교육 인프라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원주택 중심의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 자막제공자